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재소집된 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추천위원회의 지난 세 차례 회의는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추천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또 다른 추천위원이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런 총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벌인다면 법을 보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소집된 추천위원회에서도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추워도 추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고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우체국 대형 택배상자에 구멍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택배상자를 들고 나르기 편해져서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상자에 손잡이 구멍만 뚫어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1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스 손잡이 설치는 작년 고용노동부 국감할 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마트 노동자들이 손잡이도 없는 무거운 상자를 많게는 하루에 수백 번씩 옮기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장관이 손잡이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 1년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회와 정부, 마트 노사,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다각도로 실행 방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우리당 소학행위원회도 상자 손잡이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우체국 택배상자 손잡이 설치로 맺어진 것입니다. 마트에서 쓰이는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장과 일상생활 속의 불평과 불합리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 민주당은 상자 손잡이 설치처럼 작지만 국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일 전 의원이 새 주일대사로 내정됐습니다. 한일 정치상과 대일관계에 대해 깊은 식견이 있는 강창일 내동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강창일 내정자가 한일우원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륜을 한일관계 개선에 쏟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발표된 이번 인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호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우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방일 역시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지금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입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일본 정부의 태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경올림픽을 평화의 재전이라는 명생에 걸맞게 치르려면 스가 정부가 과거 아베 정부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가 정부가 가야 할 길은 한일 양국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새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에 호응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공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는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관계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공부가 평화 질서의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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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